저희가 방금 들려드린 곡은 저희 데뷔곡인 월남에서 돌아온 기상상의 곡이에요. 저희 노래 많이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저희 바바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그리고 저희 네이버 공식창에 바바 공식하시면 공식 사이트가 나옵니다. 거기에 많이 많이 들으셔서 저희가 많은 소통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저희 이번에 다음 곡은 저희 타이틀곡인 현재 방송할 때 하고 있는 캐치미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당자 옛날에 많이 불렀다. K-집! 오늘은 다음날에 이미 생긴lı가 ?!? 김당자 Seni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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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